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 명의 하나님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 분 있는 곳에서 누굴까요? 신자들, 성도들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믿는 자들 혈육의 자녀가 애고의 마음으로 믿는 거는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알고 믿는 자들 있죠 하나님과 소통한 자들 하나님이 계실 거야 내 안에 계실 거야 나한테 임하실 거야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는 자들은요 아직 아니에요 소통해야 돼요 아 계시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들 성령 이 자리는 하나의 성령이에요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예요 우리의 애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혼과 육이죠 성령이 영이 되고 그래서 이 죽은 보통은 이 영은 우리 안에 살아있지만 죽은 영 상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자각을 못하고 사니까 이 영짜리 우리의 영흥인 성령을 자각해버리면 각성해버리면 각성해버리면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현존을 드러내죠 성령은 I, M이죠 현존을 드러내죠 그러면 이 혼과 육이 혼은 거룩해지고 육은요 부활합니다 재밌죠 영생이라고 할까요 영생 부활 영생 혼은 거룩해지고 육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 모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을 각성하는 건 칭의 이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혼이 거룩해지는 거는 성화 육이 부활하는 건 영화 영광스러워진다고 이 세 가지 이걸 닦아야 성도예요 칭의 성화 영화 말씀드리냐면 이게 하나씩 단계별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단계별로 닦아가고 있는 중인 분들이 그래도 성도죠 그렇죠 성령은 받아야 성도죠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지죠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도 에고 노름이에요 에고가 불안하니까 뭔가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믿기로 해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돼야 진짜 성도가 돼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상을 세우더라도 믿기 위해서 상을 세우더라도 일단 그거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있는 존재 아직 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이요 도마부금 너무 센데 하지 마시고 요한부금에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도마부금 먼저 보자고요 세 명의 하나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거룩하다 아니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애고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애고 그 혼과 육의 뿌리인 성령을 찾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하나님들이라고 불립니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그럼 그런 사람 성도 둠 세 명이면 당연히 거룩하고 둘 또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거룩하죠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몇 가지liamo 몇 가지hale 레 맥 이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zur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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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